안녕하세요. 오리듬 모터스 대표 조수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상은요. 그랜저 HG 2.4 럭셔리 모델입니다. 정말 베스트 카죠. 그랜저 HG입니다. 사실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잘나가는 차량이 그랜저 시리즈입니다. 그랜저 IG, 그랜저 HG가 사실 거의 10년 가까이 판매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요. 일단은 이때 당시, 처음 출시 당시에는 K5하고 그랜저 HG가 사실 시장을 잠시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이 팔린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질병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지 뭐냐면요. 엔진에 대한 결함입니다. 이 차량이 세타 엔진, 누우 엔진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세타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는 노킹 현상이 있습니다. 찰찰찰찰찰 겨운 기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걸르셔야 됩니다. 엔진 보링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한 2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엔진 보링은 흐노신 차량입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타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MDPS. 핸들에서 소리가 나거나 유격이 있거나 이러시면 꼭 그 차도 걸르셔야 됩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 차는 또 누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떠보셔서 누우가 있는지 꼭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전혀 없는 차량이니까요.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흰색에 파노라마선우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판매 금액은 550만원인데요. 중고차 시장에서 500만원 선에서 오셔서 보시면 정말 쓸만한 차가 별로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요. 저기 트렁크 하나하고 뒤에 휀다 하나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 사고니까요. 앞에 대무지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자는 문짝이 교체가 되게 되면 바람 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문짝 교체라든지 앞부분은 없으니까요. 그런 것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랜저는 너무들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리뷰를 많이 안 해드려도 되는데 이 차량의 최대 장점은 일단은 혁신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K5가 나오면서 소바타 시장을 잠시켰잖아요. 중대형 차들에서는 그랜저가 나옴으로 해서 시장을 독식했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아빠차의 느낌이었다면 그랜저 HG는 살짝 연령대가 낮아졌고요. 서스페션 자체도 스위터들이 물물뜻이 들어오면서 좀 딱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들이 잘 조합이 됐던 것 같아요. 디자인과 승차감, 마력수, 연비. 그 다음에 브랜드 네임이라는 게 사실은 무시 못하거든요. 그랜저라는 이미지가 사실 고급 브랜드였기 때문에 타고 싶었던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랜저는 이제 저희 세대 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부의 상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한번 확신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입힐 겁니다. 상당히 이 차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핸들 MDPS도 괜찮고요. 실내도 담배 안 치셔서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것이 뭐냐면 엔진 소리가 일단은 200만 원 정도 들이셔서 도링을 해놨기 때문에 엔진도 굉장히 승부도 합니다. 보통 그랜저를 타보시면 찰찰찰찰 소리들이 나는데 이 차는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서 타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판매 금액이 550만 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또 흰색이고 파노라마 선수포가 돼 있으니까요. 보통 선수포가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100만 원이 추가가 되고요. 흰색은 없어서 못 파는 차량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렴한데 내가 그런 일을 타고 싶다 하면 정말 이렇게 정비가 좀 잘 되어 있는 차를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HG 2.4 럭셔리 모델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은 200만 원 정도 들여서 엔진을 보링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만 킬로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돈 들어가지 않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흰색의 파노라마 손루프 차량이라는 겁니다. 중고차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차량이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